안녕하세요. 성격이 팔자다 싶은 60대 여자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자 제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말이죠. 아마 힘들 때마다 이 말을 제 속에서 되뇌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제 삶은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라도의 섬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 제 가정을 꾸렸죠. 남편은 어선을 타는 어부였는데 사람이 참 순박하고 가정적이었어요. 저희는 10년의 가정생활 동안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낳아 살았는데 남편은 자나 깨나 늘 저와 아이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죠. 바다에 나갔다가 개가 잡힌 날이면 그거 하나 넣고 라면 끓여 먹으면 그리 맛이 기가 막히더라 하면서 어느 날은 개를 가득 사와서 저와 애들에게 본인이 배 위에서 먹는 그 라면을 끓여주더라고요. 이것만 먹으면 늘 당신하고 애들 생각이 났다고 꼭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바다에서 돌아오는 날 잠자리에 들기 전 나란히 누워서 행여 잠든 애들을 깰까봐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가판 위에 서서 끌어올린 금을 정리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기지개 좀 펴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늘 보면 하늘이 파랗다 못해 시리게 푸르게 보일 때가 있어. 그리고 바다도 그 하늘을 반사해서 어디서부터 바다인지 어디서부터 하늘인지 분간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참 장관이지. 나중에 4배가 생기면 꼭 당신이랑 애들 데리고 바다 나가서 그거 한 번 꼭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던 남편 첫째가 10살이 되던 해 가을 바다는 남편이 탄 어선을 단숨에 삼켰어요. 분명 풍랑특보도 없었는데 오전부터 갑자기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태풍이 바다는 물론 저희 집안에도 몰아치고 만 겁니다. 남편을 포함한 4명의 사람이 탄 어선은 전복됐고 해경까지 와서 이틀 동안 수색작업을 했어요. 선장님과 다른 두 사람의 시신은 찾았지만 차고 깊은 바다 어디로 갔는지 남편의 시신은 바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딸을 얻고 양손의 아들들을 잡은 채로 몇 시간이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날 오후 사고가 난 지점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혼자 외롭게 있던 남편을 구조할 수 있었어요. 땅으로 나온 남편은 제가 알던 그전의 남편이 아니었죠.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배가 뒤집혀 목 아래까지 바닷물이 차올랐을 때도 남은 가족을 걱정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저도 덩달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다에게 빼앗긴 남편의 장례식에서 저는 세 아이와 함께 빈소를 지켰어요. 일곱 살, 다섯 살이었던 둘째와 셋째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해 그저 엄마가 우는 걸 보고 함께 울었지만 첫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는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허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 라고 울부짖으며 당장이라도 남편 곁으로 가고 싶다가도 옆에 있는 애들을 보고 그래, 나까지 떠날 수 없지 라는 생각에 울음을 삼켜야 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메말라가도 쉽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애들 밥 챙겨줄 정도의 에너지만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이렇게 빈 껍데기처럼 애들만 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건가 하는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런 저를 그 수렁 속에서 건져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똑같이 바다의 남편을 잃은 사람인 전복된 어선 선장님의 아내분이었죠. 먼저 간 남편이 그 어선 선장님과 오래된 사이라서 저도 그 아내분과 오래 얼굴을 보고 지냈어요. 저보다 13살 위였지만 저는 늘 그분을 순영언니라고 불렀고 그분은 저를 미숙이라고 편하게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순영언니는 저만큼이나 헬스케진 얼굴로 두 손 바리바리 음식 재료를 사와 냉장고와 부엌 찬장을 채웠어요. 그리고 저를 앉혀두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죠. 일단 잘 먹자 미숙아. 잘 먹고 힘내서 살자. 힘들고 허무하고 슬픈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지금 이 감정 못 이겨내면 평생 그리움 속에서 살아야 해. 미숙아 우리 지금까지 산 시간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 그 세월 이렇게 보낼 순 없잖아. 내 남편도 네 남편도 누구 하나 그거 원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혼자니? 아니잖아. 나한테 희연이랑 원준이가 있듯 너한테도 우진이, 우석이 그리고 우정이 있잖아. 이거 알아서 잘 살란 얘기 아니야. 나도 너 도울 테니까 너도 날 도와줘. 우리 바다에 남편 뺏긴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힘내서 잘 살아보자. 일단 당장 내일도 좋으니까 나하는 횟지 와서 일해. 딸린 식구가 많으니 빨리 일할수록 좋겠지. 미숙아 겨울 오면 곧 봄도 온다? 우리 다시 올 봄 생각하면서 살자. 맞아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순영 언니가 제게 해준 말이었어요. 원체 책이나 신문 읽는 걸 좋아하는 양반이라 늘 만나면 제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다행히곤 했거든요. 동병 상년의 마음 때문인지 순영 언니는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돈을 벌어야 하는 제게 본인이 운영하는 횟집에 일자리를 제안했고 저는 그런 순영 언니의 손을 잡고 수렁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서로를 돕고 서로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과거의 그리움을 가슴 속에 고이 묻어두고 미래를 살아갔어요. 아마 순영 언니가 없었다면 저도 그리고 제 아이들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게 일자리를 준 것 외에도 저희 아이들도 순영 언니는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고 애들만 만나면 일단 용돈부터 쥐어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글을 읽어야 하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본인 애들이 보던 책을 한 알은 가져와서 저희 애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째는 목숨을 빚지기도 했어요. 첫째가 열두 살 때 소아암에 걸렸을 때 저는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고비를 마주한과 동시에 당장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필요해서 막막했어요. 그때 단 몇 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게 병원비를 턱 파고 내밀어 주었던 게 바로 순영 언니였죠. 언니는 네가 나한테 미안해서 먼저 도움 요청 못할 거 안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주겠다라고 하며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진이 병 낫는 것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진이를 돌보며 식당에 예전처럼 규칙적으로 나가지 못해도 그 전과 같은 월급 아니 오히려 월급을 높여주기까지 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다행히 첫째는 1년이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고 저와 첫째는 순영 언니에게 목숨을 빚지게 됐어요. 마치 부모의 은혜를 자식이 살면서 다 갚지 못하는 것처럼 순영 언니는 제게 부모이자 언니이자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첫째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서울로 이사 가는 걸 고민했을 때도 순영 언니는 단호하게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네 머릿속에 이사가 생각난 거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순영 언니의 조언으로 서울로 이사 가는 걸 선택할 수 있었고 직구할 때 보태라고 제게 퇴직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쥐어주었죠.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순영 언니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 생기면 좋은 일 생기는 대로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픈 일 생기는 대로 주로 슬픈 일로 연락할 때는 둘째가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고 다닐 때 많이 연락했죠. 제가 둘째 때문에 속 썩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몇 번은 순영 언니가 서울까지 달려와 둘째를 정말 호되게 혼낸 적이 있었어요. 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운 줄 아냐며 몸 갈아가며 니들 인생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완벽하게 살게 하기 위해 산 사람이라고 태어났으면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몇 시간을 훈계를 했었죠. 그리고 첫째가 대학에 합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무렵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영 언니의 첫째 딸이었는데 제게 전화해 그러더군요. 이모, 엄마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불안하신지 이모를 부르라고 얼굴 봐야겠다고 하시는데 마음 준비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맘때쯤 순영 언니는 위암으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중이었거든요. 저도 한 달에 네 번 이상은 순영 언니가 입원해 있는 고향 병원으로 가서 하루 자면서 순영 언니의 간병을 하곤 했죠. 근데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순영 언니의 몸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눈 감기 전에 내 동생 얼굴 꼭 봐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당장 달려갔죠. 그리고 병실에 도착했을 때 순영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앙상한 팔을 들어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미숙아, 나 드디어 내 남편 만나러 간다. 걱정 마. 근데 나는 이렇게 아줌마 다 됐는데 지금 나보다 젊을 때 간 내 남편이 나 몰라보면 어떻게 하니? 언니, 그런 말 하지 말아. 언니, 지금도 예뻐. 지금도 얼굴에 세월 흔적 하나 없이 참 멋있게 나이 먹었으니까. 언니, 그런 걱정 하지도 마. 그래. 우리 미숙이 말인데 믿어야지. 미숙아, 내가 네 신랑 만나서 미숙이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잘 살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같이 기다리자고 할 테니까 너는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만나러 와라. 알았지? 그렇게 순영 언니가 마치 잠든 것처럼 영원히 눈을 감고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을 영원히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겨도 당장 전화를 걸어 이걸 나눌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을 땐 참 서럽고 외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평화롭게 눈 감은 순영 언니에게 의지하며 살 수 없는 노릇이니 기쁨은 여러 사람과 나누고 또 슬픔은 속으로 삼키며 그렇게 살았네요. 그래도 그 맘때쯤 사고 치는 게 특기이자 취미인 둘째가 비교적 얌전해졌을 때라 아 순영 언니한테 전화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일이 많이 안 생겼던 것 같네요. 제 자식이고 제 배에서 태어난 애들이지만 첫째와 둘째는 달라도 너무 다른 성격이었어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성정이 조용하고 간이 작아 걱정도 겁도 많아 참 얌전했습니다. 왜 엄마가 하지 말란 짓은 절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가 첫째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참 이 녀석 어렸을 때 속 많이 썩였습니다. 밤에 자다가 동네에서 누가 시비가 붙은 것처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철렁 소리를 내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혹시 또 둘째가 시비가 걸려서 싸우는 거 아닐까 하고요. 중학교 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담배의 술은 기본이고 애들끼리 모여다니며 싸움을 하고 다녀서 경찰서의 호출을 받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 게 수십 번이었어요. 아마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은 제가 둘째 문제로 이 사연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시한폭탄 같던 둘째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둘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 갔다 와서 철이 들었어요. 본인 인생과 또 가족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게 기술을 배웠고 전기공사 기술자로 일을 시작했죠. 셋 중 가장 먼저 결혼을 해서 그런가 한 순간 가장 어른스러워져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됐습니다. 아마 결혼 상대를 참 잘 만난 것도 둘째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게 된 이유가 됐을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치위생사였는데 참 밝고 싹싹했고 보기엔 마냥 순할 것 같았지만 까칠하고 예민한 둘째를 휘어잡고 사는 것 보면 내실도 곱고 강하다는 거겠죠. 둘째가 조금이라도 투덜거릴 때 둘째 며느리가 미소 지으면서 왜 그렇게 꿍시렁거려? 꿍시렁거리면서 하면 기분이 더 좋아? 라고 말하면 둘째는 바로 입을 꾹 다물고 묵묵히 할 일을 했습니다. 참 이래서 결혼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구나 싶게 둘째는 둘째 며느리 덕분에 사람 노릇하며 제게도 전에 없던 좋은 아들이 됐습니다. 무뚝뚝하던 놈이 점점 조금씩 부드럽고 여유있게 변하면서 분노를 제외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째는 이렇게 결혼해서 본인의 좋은 모습만 끌어올려 잘 살았는데 첫째는 정반대였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본인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끌어올린 게 바로 그 착하고 얌전하던 첫째였기에 더더욱 제게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첫째는 둘째보다 3년 정도 늦게 31살 되던 애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당시 첫째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도 화장품을 만든다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첫째가 제게 결혼 상대라고 인사를 시키기 전부터 저는 첫째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 만나기 전부터 그랬냐고요? 저와의 약속을 참 하찮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를 만나러 온다고 해놓고 무려 두 번을 약속을 취소하고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당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을 두 시간 앞두고 첫째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며느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날 못 만날 것 같다고요. 그래, 일은 미룰 수 없지만 약속은 미룰 수에 있지 하고 알겠다고 했네요. 근데 두 번째에도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혀서 저녁에 부산에 가야 한답니다. 그때부터 좀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면 정말 몇 분이라도 제게 찾아와서 얼굴 보고 죄송하다 말이라도 할 수 없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말이죠. 첫째에게 그 회사인 니처 되레만 일하니? 그냥 나 만날 필요 없이 알아서 결혼 준비해서 식 올려라. 식은 갈 테니까 그때 얼굴 보자고 해. 라고 하니까 첫째는 그저 난처한 얼굴로 제게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렇다고 드디어 그 귀한 얼굴 제게 보여줬을 때 첫째 며느리가 제게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만날 날을 미룬 걸 죄송해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게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죄송할 거 하나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행동하더군요. 말을 거며 모든 대답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 희한한 재주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화장품 회사라고 했죠? 어디 합정에 있다고 했나? 네. 집은 천호동 쪽이라고 하던데 회사가 멀어서 좀 힘들겠네. 다닐만 해요. 아버지께서는 일찍 정년 퇴임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일하시고? 아니요. 그냥 집에 계시겠죠? 진짜 입맛이 싹 달아났어요. 뭐 무서워서 또 물어보겠나요? 그때 아무래도 얘는 아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쳐다보는데 아휴 이놈은 이미 세상에 지랑 첫째 며느리랑 남은 것처럼 눈깔에서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보고 있더라고요. 에미가 무슨 말을 한들 알아먹을 얼굴이 아니었기에 그래 제가 살면서 되어야 알지 내가 지금 말한다고 오히려 그 사랑 나부랭에 더 불만 붙겠다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알아서 잘 살라고 에미로서 축하만 해줬네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꿀물이 그 꿀물이 떨어지는 눈을 틀어막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결혼을 막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했는데 시간이 더 지난 지금은 아마 막았더라도 미래는 바꿀 수 없었을 거라고 종종 생각하곤 하네요. 첫째가 결혼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첫째는 크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근데 말다툼을 하다 첫째 며느리가 그랬답니다. 본인은 절대로 애 안 갖고 안 낳는다고요. 황당했죠. 그래서 푸념을 늘어놓던 아들의 말을 막고 물었습니다. 아니 임신을 안 하겠다니 그거 결혼 전에 서로 의견 맞췄었니 합의한 거야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지우가 인력심도 많고 지 커리어의 자부심이 강하긴 했어도 딱히 애를 낳고 안 낳고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지금 이 말을 참 하고 싶은데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은 꼭 결혼 전 그저 자잘한 문제도 모두 미리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아니 치약은 앞에서 부터 짜고 뒤에서 부터 짜는 걸로도 싸움이 나는 게 신혼 부부라 잖아요. 그러니 부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는 꼭 대화를 통해서 결혼 전부터 확실히 의견을 조율하고 나는 이렇고 저는 이렇구나 알고 하길 바랍니다. 요새는 결혼한다고 꼭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늙은 애미도 아는데 그거 하나 생각 못하고 자기 이제 어쩌냐고 푸념하는 아들이 그저 안쓰럽게만 느껴지지 않고 답답했네요. 둘째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확실히 모든 걸 의논하고 결혼했거든요. 둘째는 결혼을 스물 중반에 일찍 해서 올해 둘이서만 살면서 경제적으로 기반을 다진 뒤 서른 후에 아이를 낳기로 말이죠. 제게도 먼저 알려왔습니다. 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구요. 이렇게 결과가 뭐든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라도 확실히 말했죠. 너 결혼 전에 신중하게 결정 못하고 감정에만 충실했던 값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확실히 할 때야. 지우랑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그 말한 게 그저 다툼하다가 나온 말인지 진심인지 알아보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바와 다르면 일찍이 남들 눈 생각하지 말고 갈라서든지 그 나이 먹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는 소리 그만하고. 그 후 첫째는 갈라섰을까요?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뒤 첫째는 멍청한 얼굴로 첫째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징징거릴 땐 언제고 어떻게 의견 조율이 잘 되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후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첫째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초손주가 돌이 지났을 때 첫째 내가 제게 외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다고 엄마는 와서 배 터지게 포식하고 가시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얘네가 지난 내 생일을 그냥 전화로 떼운 게 미안해서 밥이라도 사려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좀 쓰였나 보다 싶어서 못 이기는 척 조금의 기대를 품고 나갔어요. 근데 그 고급 한정식집에서 제게 건넨 건 못 챙겨줬던 선물이 아닌 박봉의 일자리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눈물이 나올 만한 가머니설로 시작을 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바쁘다고 많이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잘 안 드려서 많이 서운하셨죠? 좀 모자라고 부침성 없는 며느리 보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부모가 된다는 게 무섭고 불안했는데 직접 낳고 막상 부모가 돼보니까 더 불안하고 무서운 거 있죠. 이 작은 애를 언제 다 키우나 하고요. 맞아요, 엄마. 요새 이 사람 시도 때도 없이 자는 승민이 들여다보고 승민이가 눈에서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이래선 회사 복귀하고도 꽤나 고생하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지우 회사 육아휴직 기간이 반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몇 주 전에 가서 인수인계 받고 해야 해서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어요. 근데 저희가 승민이를 두고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승민이 어린이집 갈 나이 전까지만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 뭐? 얘 네 엄마 지금 건강해 보여도 그렇게 안 젊어 황감 넘어서 갓난쟁이를 보라고? 애를 낳았으면 당장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니들 선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 그게 말이 쉽지. 요새 요새 맞벌이 부부들 중에 부모님 도움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휴 둘 중 연봉이 더 적은 사람이 잠깐 일 그만두고 승민이 크면 다시 취직을 하든 아니면 니들 퇴근 전까지 봐줄 보모를 구하든 할 생각은 했니? 엄마 요새 시터 구할 돈이면 차라리 우리 중 한 명 일 안 하고 직접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기기 불안하죠. 엄마면 저희가 무조건 믿고 맡길 수 있지만 그리고 일 쉬고 있다가 복직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잠깐 몇 년 쉬려고 하다가 평생 쉬게 된다고요. 우리도 이제 애 키워야 하는데 바짝 벌어야 해서 맞벌이를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나 하는 자산운용은 정보력이 생명력이라서 몇 달만 뒤쳐져도 바로 나락이에요. 나락 몇 년을 쉴 여유가 없어요. 엄마 엄마 우리 그냥 도화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매달 백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도 드릴 거고 흥 보모 쓰는데 니들 중 한 명 월급이 들어간다고 어렵다고 했으면서 나한테는 고작 백 주면서 애 맡기려고 하는 거니? 아 어머님 그렇게 들으면 적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건 말고도 저희가 생각이 있죠. 일단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면서 뭐 생활비나 식비나 관리비 또 편찮으시면 병원비까지 그런 전반적인 비용도 싹 다 저희가 낼 거예요. 그럼 그 백만 원은 온전히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는 목돈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저 정말 계속 일하고 싶고 이 사람이랑 같이 승민이한테 더 좋은 삶을 물려주고 싶어요. 어머님 무슨 보험상품 추천하듯 제게 황혼 육아를 부탁하려는 며느리와 아들 당황스럽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 간절한 호소에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밤잠도 설쳐가면서 고민했죠. 아들 내외 돕는다고 이제 성치 않은 내 몸 갈아 넣어 손자를 돌보는 건 이제 절반도 안 남았을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냥 거절하기엔 마음속으로 걸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해서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요. 물론 손자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건 알았지만 딱 전형적인 젊고 철없고 준비 안 된 부모였죠. 한 번은 제가 첫째네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손자가 아무리 울어도 며느리는 출출하다고 주방만 왔다 갔다 하고 노트북인지 뭔지만 하고 있고 아들은 가끔 와서 손자 안고 달래는 척만 하고 다시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손자를 달래려고 안아들었는데 세상에 작은 손자의 몸이 글쎄 불덩인 겁니다. 저는 바로 아들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며 애가 열이 나는데 뭐하는 거냐고 당장 찾기 챙기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한 손자는 조치 후 금세 안정을 찾았지만 의사는 조금의 미열도 아이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펄펄 끓을 때까지 방치했냐고 한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첫째 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내 자식 아닌 남의 딸이니 때리지 못하고 호되게 야담만 쳤어요. 니들이 그러고도 부모냐고 애 아픈데 신경도 안 쓰고 지들 할 일만 하는 게 부모냐고 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니 앞으로 그들이 맞벌이를 하며 손자를 키울 거란 생각에 제 고민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눈덩이 마냥 커졌죠. 그런 저를 둘째도 셋째도 말렸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하게 냅두고 괜히 엄마가 나서서 돕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나를 원하면 둘도 원하게 되고 이미 애 봐주라고 하면서 단돈 백만원 주는 것부터 글렀다고 둘째는 본인이 형에게 말하겠다고 성질까지 냈어요. 근데 이미 제 마음은 한 가지 선택으로 물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격이 팔자잖아요.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저는 첫째네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며 손자를 봐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손자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아마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첫째가 자꾸 눈에 밟혀서 모른 척 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근데 정말 성격이 팔자라고 그 선택과 함께 제 앞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저 손자만 봐줘야 했던 게 아니라 첫째네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어요. 근데 이건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정말 단 한 번을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설거지도 먹으면 처음에는 싱크대에 가져가 물에 담가 놀아놓긴 하더니 나중에는 나중에는 식탁에 먹은 거 그대로 반찬통도 먹은 거 그대로 두고 갑니다. 저더러 치우라는 거죠. 나중에는 너무 핫딱지가 나서 지들이 물에 안 담가서 밥풀이나 반찬 자국 잘 지워지지 않는 그릇을 대충 설거지하고 그 흔적 남은 그대로 밥풀고 굽혀서 식탁에 내놨어요. 둘 다 그걸 보고 기겁하면서 설거지 제대로 안 하냐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으면 그때그때 치우고 물에라도 푹 담궈놓는 성이라도 보여 제때 물에 안 불리면 세제를 얼마나 더 쓰고 얼마나 힘을 빡빡 줘가면서 닦아야 하는지 아니? 그리고 고작 니들의 게으름 때문에 세제 더 쓸 생각도 없다. 환경도 생각해야지. 너희가 계속 그따위로 놔두면 그냥 나도 대충 씻어서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저를 또 힘들게 한 건 제 일에는 퇴근이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요. 그래도 지들이 퇴근하면 씻고 밥 먹고 나서 지들에 지들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럼 저는 언제 쉬냐고요? 아들이나 며느리나 너무 꼴보기 싫은 게 꼭 좋고 편한 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똥기적이나 분유 다 먹이고 트림시키고 토하면 토 치우고 침 흘리면 닦고 목욕시키고 애 옷 빨래하는 건 다 제 몫이고 지들은 손자 가는 예쁜 집 보고 웃고 떠들고 사진 찍어서 지들 SNS인지 뭔지 올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또 애가 울기 시작하면 바로 이럽니다. 엄마 승민이 울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정말 지 자식이 울면 지가 달래야죠. 그래서 한 번은 안고 끼고 놀다 애가 우니까 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들 하라고 하고 저 외출한다고 나와서 둘째 며느리랑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밤 11시 정도 다 됐을 때 들어가니 손자는 울다 지쳐 잠든 건지 볼이 빨개져서 자고 있고 아들이랑 며느리는 저를 보고 왜 갑자기 나갔냐고 무책임하대요. 그래서 알딸딸하게 오른 술의 힘으로 말했죠. 얘 니들이 뭐 악덕업주야 사장이야 어떻게 하루 24시간이 늙은 노인을 부려먹을 생각밖에 안 하니 나 이제 니들 퇴근하면 나도 내일 해서 퇴근해서 내 시간 좀 보낼 테니까 이제 저녁 7시부터는 니들이 승민이 봐 안 그러면 나도 고용노동부에 확 니들 신고해버릴 테니까 당연히 신고가 될 림 안모하지만 그 후로는 애들이 퇴근하면 문 잠가 놓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재할 일 했습니다. 밖에서 손주가 자지러지게 울어도 마음은 아프지만 모른 척 귀닫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다 해주다간 정말 아들도 며느리도 껍데기만 부모인 채로 살까 무서워서 더 제가 단호해졌던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정말 제가 서럽다 못해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첫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 다 감자전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자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아들을 불렀죠. 근데 화장실에 갔는지 뭔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렀더니 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프라이팬 올려놓는 렌즈 불줄이고 손자한테 갔더니 이 녀석 기저귀가 묵직할 정도로 시원하게 볼일을 받더군요. 그래서 기저귀 뽀송뽀송하게 갈아주고 혼자 놀고 있으라고 안방 침대 가운데 가로로 누여놓고 나와서 애들을 불렀어요. 예 승민이 침대 위에 있다. 나 후라이팬 봐야 하니까 빨리 누가 나와서 봐. 그리고 다시 감자전 붙이고 있는데 몇 분 뒤 쿵 하는 소리가 지글지글 끓는 기름소리를 뚫고 들리는 겁니다.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고 저는 당장 불을 끄고 달려갔어요. 제가 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침대 가운데 얌전히 있던 손주가 바닥에 떨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바닥에 매트가 깔려있어서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애가 놀라서 빽빽 울기 시작하니 저도 가슴이 철렁해서 손주를 안고 안절부절 하면서 달랬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귀가 따가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지금 뭐예요? 설마 우리 승민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 애가 어떻게 기어갔는지 바닥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매트가 있어서 다행은 뭐가 다행이에요? 이리 주세요! 그때 제 등짝에 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불에 댄 것처럼 화끈한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며느리가 지새끼 제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고 제 등짝을 때리고 제 품에 있는 손자를 빼앗아 든 겁니다. 손자를 들고 어떻게 어떻게 승민아 승민아 괜찮아? 우리 승민이 어떻게 라고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를 보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분명 제가 몇 번이고 지들 먹을 감자전 하느라 애 좀 보라고 불렀는데 대답 한 번 안 하던 게 갑자기 나타나 저를 희대에 막 나가는 할머니로 만들고 본인은 세상 다정하고 애밖에 모르는 엄마인 척 하는 꼴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얘가 어떤 애인 줄 아시나요? 애한테 딸기나 바나나 하나 줄 때도 과일 찍은 쇠포크에 얼굴 앞에 가져다 대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그런 애입니다. 애가 움직이면서 포크가 눈을 찌르든 볼을 찌르든 상관도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다 애볼에 생채기 만든 그런 애예요. 근데 시어머니 등짝을 때려요? 맞은 건 전데 며느리는 눈을 세모나게 치켜뜨고 저를 누려보고 따박따박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애를 대충 보세요? 요즘 애들이 예전에 애 키웠던 것처럼 개울가에 내놔도 괜찮고 돌 씹으면서 자란다고 생각하나 본데 어머님 진짜 애를 함부로 키우시는 것 같아요. 승민이 지금 떨어져서 머리 다쳐서 뇌 이상이라도 가면 어쩔 뻔했냐고요? 예 너 내 탓할 거 요만큼도 없어. 물론 애 침대에 올려놓은 나도 책임이 있지만 나 분명 주방에 있다고 너나 우진이 수십 번을 불렀고 안 나온 니들도 잘못이 있어. 그런데 지 잘못 못하고 내 탓만 뭐야 뭔데 승민이 왜 울어? 어머님이 승민이 침대에 올려두시고 딴짓 하시다가 승민이 바닥에 떨어졌어. 뭐? 엄마 좀! 일단 병원부터 가자. 승민이 챙겨! 이제야 나타난 아들은 저를 밀치고 며느리와 손자에게 달려가더니 원망스럽게 저를 노려본 후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고 나갔어요.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안에 손자도 제대로 못 본 죄인이 된 저 혼자 남아 철양하게 서 있었죠. 정적이 깊어질수록 제 서러움도 깊어졌어요. 내가 여기 왜 있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손자도 봐주고 나도 외롭지 않게 아들래와 잘 살려고 들어왔는데 얼마 안 지나 입주 가정부보다도 못한 지급 받으며 집안일 육아 단돈 100만원에 다 떠맡다가 이렇게 한순간 한심한 죄인이 된 겁니다. 이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 순영원이 말대로 허무하게 세월만 보낼 수 없잖아요. 저는 당장 짐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간 아들 내외가 오기 전에 그 집에서 제가 있었던 흔적을 싹 지우고 짐을 챙겨 애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 시간 반 정도 뒤에 애들이 돌아왔는데 손자는 언제 울었냐는 듯 며느리 품에 안겨서 자고 있고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아들은 저를 흘긋 보더니 눈을 피하더군요. 승민이는 어디 다친 데 있다니? 아니요. 딱히 다친 곳은 없대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럼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애 위험하게 만드는 할머니 없는 곳에서 둘이 애 잘 키워라. 어머님 혹시 아까 제가 어머님한테 조금 뭐라고 했다고 삐지신 거예요? 아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같았으면 안 그러셨겠어요? 내 새끼가 다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겠냐고요. 어머님도 부모시잖아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래 부모면 자식이 조금이라도 다칠까 전정긍긍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너희는 니들이 애 볼 때 휴대폰 끼고 살고 TV 보고 술 먹느라 방치한 건 괜찮고 내가 부르고 내가 부르고 부를 때 안 나오고 잠깐 한눈판 사이 승민이 떨어지니까 날 그렇게 죄인 취급하니? 애 하나 못 본다고 시어머니 등짝을 때려? 그렇게 따지면 저도 할 말 많아요. 솔직히 어머님 돈 받고 저희 집에 오셔서 애 봐주시기로 해놓고 갑자기 7시 이후에는 애 안 보겠다, 집안일도 안 하겠다 하는 거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른 애도 아니고 어머님 손준대 무슨 정식으로 고용받은 사람처럼 딱 시간 지켜서 뒤돌아 방에 쏙 들어가시는 건 당연히 서운하죠. 고작 백만 원 쥐어주면서 천만 원 쓰는 것처럼 말하네. 야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새벽부터 애 우는 소리에 깨서 일어나서 애 보고 니들 출근 시간 맞춰서 아침 차려주고 또 출근하면 혼자 집안일하고 동시에 애 보고 니들 퇴근하면 또 저녁 차려주고 그때서야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니? 하루 10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쉬는 날 없이 백만 원 주면서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아까웠어? 고작 그것도 못 견디고 돈 아까우면 애초에 니들은 애나 키울 그릇이 안 되는 거야. 알아? 엄마 솔직히 7시 땡하고 바로 집안일이나 승민이 돌보는 거에 손 놓는 건 저도 좀 서운해요. 그래도 엄마 손자고 가족인데 야 나도 네 엄마고 가족이야. 나도 네 시엠이고 가족이라고. 근데 너희는 날 가족 취급하고 언제 인간 대접해준 줄 알아? 나도 서운하고 억울하니까 이쯤 하자고. 나 나갈 테니까 어디 나만큼 받고 일하는 노비 구해서 잘 살아봐라. 그리고 짐을 챙겨 나가면서 끝까지 원망스럽게 절 쳐다보는 아들의 눈초리에 화가 가라앉질 않고 오히려 더 치밀어 올라서 손을 들어 아들 뺨을 짝 하고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악을 지르며 왜 때리냐고 하는 며느리에게 너는 그럼 나 왜 때렸냐 하고 소리 지르며 똑같이 등짝을 사정없이 때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근데 후련하다기보단 괜히 손자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나오니 갈 곳도 없었고요. 제가 살던 집은 전세로 내놔서 들어갈 수도 없고 딸이 혼자 살긴 하는데 직장 때문에 대고 있어서 당장 찾아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찾아간다고 하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나 둘째 며느리나 갑자기 진 가방을 이만큼 챙겨온 저를 보고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다 설명하기엔 너무 지쳐서 일단 한숨 자고 싶다고 하고 아들에게 자리 좀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얼굴에는 의문투성이었지만 일단 주무시라고 자리를 깔아주더라고요. 근데 피곤한 몸을 누여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영 복잡해서 자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다음 날 아침 둘째 며느리가 식사를 하라고 절 깨웠고 아침을 다 먹은 후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시 묻길래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과 그간 첫째 내가 재개했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얘기를 듣는 내내 둘째 아들은 열받아서 어쩔 줄 몰라 얼굴이 뻘개져서 한숨만 잔뜩 쉬고 둘째 며느리는 심각한 얼굴로 듣다 말하는 중간중간 제가 감정을 못 이겨서 말을 멈추면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내가 말했죠? 형이나 형수나 엄마가 해주는 거 고마운 거 하나 모르고 당연하게 받은 거예요. 고작 돈 백으로 지들이 뽕 뽑을 대로 다 뽑은 거라고요. 아휴 내가 그러게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백 번을 말렸잖아요. 당신은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그 말하면 뭐가 당장 변해? 어머님도 이럴 줄 알고 아주버님네 가신 거겠냐고. 아휴 나도 속이 상하니까 그러지. 알았어 알았어. 아휴 기다려봐. 그러더니 둘째 아들은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데 허리춤에 손을 탁 걸치고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전화를 거는 표정을 보니 지 형한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지 이내 둘째 아들의 입에서는 무서운 말들이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야 이 정신 빠진 놈아 니가 내 형이야? 아휴 니가 엄마를 엄마 취급도 안 하고 싼 맛에 굴리는 노비 취급하는데 내가 널 왜 형 취급을 해? 너 지금이라도 당장 엄마한테 와서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너나 니 마누라가 죄인이라고 싹싹 빌고 용서 안 구하면 이제 너는 부모도 없고 동생들도 없이 살아야 할 거다. 그냥 니 마누라랑 그렇게 귀한 니 새끼랑만 살고 싶으면 그대로 있던가 이제라도 가족 챙겨야겠다는 일말의 정신머리 남았으면 와서 용서 빌어. 알아들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첫째 아들이 한 걸음에 달려와 며느리와 함께 용서를 구했을까요? 오히려 지들이 먼저 연락을 끈더군요. 끝까지 지들은 잘못 없고 제가 무정하고 무책임한 어머니이자 할머니라는 겁니다. 참 허무하더군요. 이러려고 키웠나. 지 아플 때 나는 내 수명을 줄여서라도 정말 사탄에게 내 영혼까지 팔아가면서라도 지 목숨을 살리고 싶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곁을 지켰는데 이제 지 가족 생겼다고 저나 동생들은 필요 없다는 듯이 나오는 첫째를 생각하니 속이 쓰리다 못해 위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팠어요. 근데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위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저는 첫째 아들과 연을 끊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성 위험이 심하게 와 몇 달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그 후로는 둘째 아들 내외의 권유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팔 하나를 내어주는 심정으로 첫째를 제 가슴속에 묻었지만 지애미 소중한 줄도 모르는 놈 그리워해봤자 손에는 저잖아요. 그냥 이 악물고 그놈을 제 가슴에서 제 머릿속에서 점점 지워나갔어요. 그렇게 3년 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 배아파 낳은 자식이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연락을 해온 건 첫째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안사돈이었어요. 제가 첫째 아들과 교류가 있었을 때도 한 번 연락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안사돈은 제게 성의 없는 안부 인사를 한 뒤 아주 충격적인 본론을 꺼내나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지우가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가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강서방하고 정리만 되면 재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승민이는 솔직히 짐이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봐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승민이 친할머니께서 승민이 데려가서 키우는 게 어떨까 해서요. 솔직히 아들이 죄 저지르고 그렇게 가족이 파탄이 났는데 어머니라는 분이 손 놓고만 있는 건 좀 무책임하지 않나요? 아, 아니, 아니 사부인 지금 그게 무슨 소리죠? 재호는 무슨 소리고 죄는 또 무슨 말인가요? 어머어머 아예 아무것도 애들한테 못 들으셨어요? 연락 안 하고 산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안 하다니 참 어지간들하네요. 진짜 질렸다는 듯 말하는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모두 혼란 그 자체였고 그 후에 나온 말들도 제 머리를 어질하게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몇 달 전에 첫째가 회사에서 공금 횡령으로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수십억이고 심지어 이직하기 전에도 그 짓을 했던 게 탄로나 두 회사에선 합의나 선처를 해주지 않아 1년 6개월 선고받아 지금 형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그리고 혼자 손주를 키우기 힘든 며느리는 본인 친정에 애를 맡겼는데 감옥에 간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자식도 안중에도 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앞두고 있으니 그 장애물이 될 손자를 제게 데려가라는 거죠. 고작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안사도는 그저 생각해보고 데려갈 거면 다시 연락달라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일단 첫째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듣고 싶었기에 둘째에게 부탁을 해 교도소 면회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걸 들은 둘째는 절대 가지 말라고 왜 가냐고 그 안사돈 얘기도 그냥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서 같이 가달라고도 안 하고 걱정할 일 안 할 테니까 하는 방법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면회 날짜를 잡아주고 교도소 앞까지 차로 데려다줬어요. 그렇게 3년 만에 교도소라는 곳에서 저는 첫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한때는 행여 내가 자다가 애가 잘못될까 잠도 설치며 자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애를 말입니다. 첫째는 교도관 따라 접견실로 들어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고개를 떨구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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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며 연신 죄송하다고 되뇌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저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저 너무 모진 엄마일까요? 저는 아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을 때 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횡령은 뭐고 승민이랑 승민이 엄마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아들은 그저 잘 살고 싶었다고 잘 살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당장 눈앞에 그 기회가 보여서 홀린 듯 잡았답니다. 근데 욕심은 끝이 없어서 꼬리가 잡혔고 이렇게 죄값을 받고 있다고요. 근데 승민 엄마는 그걸 못 참고 교도소 들어오고 두 달 만에 면회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너무 괴롭고 승민이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다며 눈물을 뚝뚝뚝 흘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마냥 위로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또 마냥 욕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죄인이 된 첫째의 정수를 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는 나나 순영 이모가 살려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구나. 너 알지? 너 아파서 한 번 죽다 살아난 애야. 근데 인생을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오니 기분이 어떠니? 처음에는 나도 네가 결혼을 잘못해서 승민 엄마한테 홀려서 정신 못 차리고 엄마도 못 알아보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야. 너는 그냥 기회만 있다면 네 엄마 죄인 취급하고 노비 취급했을 놈이다. 봐라. 지금 남의 돈에 손대서 이러고 있지 않니? 승민 엄마가 당장 지자식 버리고 재혼한다는 거 부모로서 백 번 질타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잘못 맞는데 넌 그런 승민 엄마 탓할 자격도 없어. 애초에 네가 돈에 눈 멀어서 이렇게 안 됐으면 나는 내팽겨졌어도 똑같은 니들끼린 잘 살았겠지. 여기서 죄값 받아라. 받고 정신 차리고 나와서 네가 알아서 새 인생을 살든 해. 나는 이제 너란 애를 모르겠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저를 부르며 우는 첫째 아들을 뒤로 한 채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이미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연은 끊었지만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던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기분 때문에 우울하고 복잡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다시 안사돈이 저를 재촉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제가 안 오면 지들도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보내든 기관에 보내든 할 수밖에 없다고 거의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휴 교도소 간 사위와 자식 버리고 간 딸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본인들 손자이기도 한데 참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행여 부모와 가족이 있음에도 버림받고 보육시설에 맡겨져서 자랄 손자가 눈에 아른거려 몇 날 며칠 잠도 못 잤고 끝내 둘째 내와 상의 끝에 안사돈 집에 가서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3년의 공백만큼 손자는 저를 잘 알아보지 않고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지만 전 그 눈물이 왜 지금 왔냐고 저를 원망하는 눈물 같아서 손자를 안고 나와 집에 가는 내내 함께 울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손자와 앞으로 함께 살아갈 시간이 참 아득해서 버겁기도 하고 그래도 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얘 없으면 나도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지금도 둘째 내외와 함께 손자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둘째 내외에게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둘 사이에 애가 생기면 저도 제 집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다시 돌아가 손자와 둘이서 살 생각이에요. 둘째나 며느리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차라리 두 집 다 정리해서 더 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직 제게 힘이 있는 한 계속해서 자식에게 의지할 수는 없죠. 앞으로 반녀만 있으면 첫째가 출소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출소를 해서도 그냥 혼자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저 혼자 손자 돌봐도 되니까 저나 손주 앞에 안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나와서 지 자식 보고 싶다고 하면 둘째 아들을 통해 만나게 해줘야겠지만 저는 앞으로 첫째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보였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또 저를 죄인 취급하더니 진짜 지가 죄인이 된 걸 보니 아마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첫째가 예전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마주하기도 두렵습니다. 분명 제 자식은 맞는데 그 사실을 부정하고 뒤돌아서고만 싶네요. 이렇게 인생이 굴곡지니 제가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을 좋아하는 거겠죠. 힘든 일이 터져서 당장 모든 걸 놔버리고 싶으면서도 다음날 손자가 웃으며 제게 달려와 저와 나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 아, 이게 봄이구나 싶은 생각에 내가 겪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잊게 되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사는 게 괴로움의 연속인 걸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찰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금쾌듯 찾으며 사나 봅니다. 지금은 조금 있으면 출소하는 첫째도 앞으로 저 혼자 어린 손주를 키울 아득한 미래도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그저 당장 주어진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다음에 찾아올 봄을 기대하며 사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을 찾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겨울이와도 우리 함께 그 후에 올 봄을 생각하며 열심히 버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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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C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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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마지막 benchmark sv quién ốt 이 Comp Dame 우리 모두 있어